뭐 소우이 Ecca 온 테빈의 피어 13연수 무섭다 우와 쩔었다 아 초풍인데 이거 아 초풍인데 이거 가드백 때문에 저기 있어 몽룡각이 까밍 우와 아깝다 승훈이 형이 실수였다 방금 다행이다 아 진짜요? 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까비 와 봉룡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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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지렸다 dr 감각적인 초풍 아 아 방금 레드 쓴건데 에이 아 유튜브도 봐주시는구나 엄마야 아 공짜 소풍이었는데 나이스 안되네? 어 이런 오! 낙포만 젖었다 까비 우와 앉아버림 나이스 어후 퇴세인줄 아셨나보다 오 바보냉님 오 나이스 까비 우와 천재 나이스 여기서? 어떻게 하지? 어어어 아 저거 왜이렇게 어렵냐 이런 이런 먹어 나 뒤로 양손 눌렀는데 두껍 나가 너 오호호호 나이스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에이플랜이 안먹히니까 비플랜으로 가보자 어엏 으아 야 야 야 야 야 야 형 치시고 안 치시고 와 쩔었다 오우 깜짝 놀래라 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초풍이 나올 줄 몰랐어 우와 나이스 어 안 죽네 아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귀신꺼 절대 뒤로 오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와 앉아버렸다 쩐다 나이스 나이스 제가 저도 알거든요 1피 어 뭐 아 공댕이 아프다 벽 아니네 아 터편데 미쳤다 안다이노 까비 우와 따라오네 오우 오레오 컴보 우와 까비 아 나이스 오우 무서워 나이스 음 으 흫 이거이 데밀이지 예 쩔 흫 흠 흫 흤 흥 흥 흥 흥 흠 레이지 만들어줘버렸다아 아이씨 레이지 만들어줘버렸다 흨 흠 흫 왜 안돼! 아 큰일난데? 아 레이저스 안나갔다 까비 와 기다렸다 우와 뭐야 아 이거 촉이 너무 틀렸어 어 저도 같이 가요 같이 저도 같이 가요 눈 너무 멀고 아깝다 오 앉아버렸잖아 잠깐만 죽나 이거? 어 흡 소리 나는데 흡 나이스 서브 제로는 아 저는 저런게 약해요 어 아 웨이브 너무 찼다 맛이 날걸 풍! 어! 아 이 칼이 있어 헤르킥 또 멋있는거 쓰려다가 기회 난리나지 이거 아 절대 이런짓 하지 말자 선풍 서브웨이라고요? 차 있었으면 갔다 어 아 이 타 상단인줄 알았지 왜 이렇게? 아이고 아이고 바보야 어 괜찮은데 방금 짧았다 흡 오 아 흡 아 나락이 안나가버렸어 개 대에도 있어요 개 대에도 야 이제 진짜 멀리 간다 뭐야 어? 우와 죽나? 아이고 잘지게 맞았네 아 왜? 이야 이야 센스 나 짬바릴 줄 알았는데 이번에 기호하였네요 공댕이야 와 나이스 우와 나이스 나이스 나우 질렀어 시참이 시참이요?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? 토일 대회라 시참은 다음주부터 하면 안될까요? 왜이렇게 돼? 와우 와우 워? 우 야 이게 안되나? 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타수가 많으면 기원이 세고 타수가 적으면 육부 발이 세요 와우 납법 못 쳤다 오우 쩔었다 와 씨 흘렸네 어우 까비 어우 들키 완벽 아 오반데 기원 이런 이런 아유 다 맞노 다 맞아 이런 완벽하다 완벽하다 왠지 대시가 안 나갈 것 같아서 뒤 오른발 했습니다 그냥 우와 아 왜 맞아 아 이거 안 썼어 호잇 아 기원처요 써야죠 기원처 가자 하면 엄마야 어 이번엔 처음으로 받았다 우와 위험했고 위험했네 아 아 어 맞네 오우 슬랩님 안주무시네 저 상황에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러면서 지니어스 에아치 유저 이러면서 오 퇴새맞고 쓰시네 으 으 으 야씨 내밀 수가 없네 와 이씨 와 팽 잡혔다 나이스 나 레이지 아니네 오 야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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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해야자 하시는 분이면 여기 보고 배워야 돼요 와 여기서 나오네 못 들어가네 기용건이 찔렀다 아 찔렀다 이거 벽 축이 안 돌아갔으면은 차라리 그냥 외신 쓰고 후 상황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서 뭐해 오와 막았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읜 지럽다 뭐야 이게 왜 나가? 아니 쟤가 왜 나가는데 쟤가 왜 나가는데 아 마신까비 와 아깝다 와 봉룡각 아니 막았는데 안다이너 와 아 이거 안 들어가네 축 틀려서 봉룡각이 축이 많이 틀리네 와 대박 와 아깝다 짬발라오쩔고 아깝다 짬발라오쩔고 와 아깝다 와 아깝다 와 절대 지르면 안 되겠다 이거 저 타이밍이 기다리시는구나 이겼다 웨이브 복룡각이요? 와 참았다 와 참았다 이런 씨 와 앉았다가 바로 쓰시는 게 아닐까요 아마? 이거 안 썼어 뭐야 이거 안 썼어 뭐야 어휴 안녕하세요 와 아깝다 와 아깝다 오우 힘들다 와 힘들다 와 막으시네 아니 짠 손에 썼어 아니 짠 손에 써 이씨 우와 죽나 나이스 안 되네 위험했다 와 와 오예 아 아 이거 아니구나 뭐하러 나 아 아 씨 웨이브 칠랑발라 하다가 걸렸다 조짐 아 아 못 날았다 못 날았다 못 날았다 아깝이 오 오 오 오 왜 오 오 와 저거 막았으면 몰랐는데 아깝다 오랜만에 봤다 모션을 오 오 오 오 와 제발 와 2-1 K.O. 와 봉룡각 조잇다 오 위험했다 아이고 조세 뿜버거님 어 이거 안닿네 까비 너무 질렀다 너무 질렀어 안되네 안되네 아 두 번씩 막았어 이겼는데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네요 진짜로 아까는 맞느라고 의식을 못했는데 진짜 봉룡각이 빠르다 쓰시는게 어 4-4-7이 분껏 맞네 어우 아 봉룡각 정말 빨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쓰지 신기하다 아 와 까비 아 아 까오라 우와 봉룡각 보민기 나이스 호호 동점이었네 동점이었네 씨 와 너무 안 보인다 이거 우와 이걸 피었어 이걸 피었어 와 집중력 쩔었다 와 집중력 쩔었다 와 이래되나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 무한맵 아 씨 둘 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 왜 앉았어 왜 앉았어 왜 앉았어 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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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니지 아 맞다 뻥발이지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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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준 와 끝거리에 걸렸다 어 안 죽네 아 이거 쓰지 말자 절대 쓰지 말자 와 빠르다 아 이거 무릎쓸려고 한 건데 자동 나갔네 역가드가 맞았다면 이겼는데 까비 아 웨이브 아 웨이브 아 늦었나 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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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막으시네 웨이브 두번 썼건데 일부러 쩔었다 와 진짜 빠르다 너무 빠르다 흐어어어어어 수아하핳하 어어 나이스 어오, 고맙습니다 타이밍 오졌다 아 그런데 승원이 원 이겨 있네 갈린거구나 아 우와 오 오 음 소리 안 났다 이런 아 아 아 씨 마신 썼는데 절대 안걸리고 와 와 와 지리긴 해 와 와 데미지 마 아씨 까비 와 앉았다 어 옛날에 안 되었는데 이거 나이스 아 이런 어 유래되나 아 아 아 도로 바보 아 안다니네 아 아 네네 아 아 아 죽었나 와 와 진짜 지수하고 싶은데 아 시청자들한테 써놓은게 있어서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아 후회되고 있어 지금 어우 으흐 으 막았어 우와 로켓은 지금 면접보러 다니고 있어가지고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에요 이게 게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와 막았다 그래서 지금 망했어요 저 곤잘하게 생김 그래서 지금 망했어요 저 곤잘하게 생김 와 이걸 참으신다고요 하아 잘 참으신다 네 일본이여 지금 안가고 싶은데 약속때문에 이거 가야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저 배식 안나가노 아아 나이스 아니 이게 혼자 가게되면 안좋은게 뭐냐면 방값이랑 다 합쳐서 너무 비싸져요 오 와 천재 아니 제가 여자가 어딨습니까 약속던 내 그동진이었어요 야 오케 마간누 형님 제발 한 번 일어났어요 아 안 일어나시네 우와 이겼다 이겼다 아니? 와 잠깐만 두 번 걸렸다 한판에 가스앗 아 한 번에 끝내려고 하셨네 까비 아 한 번에 끝내려고 하셨네 까비 허미 허미스 아니? 나이스 슈퍼 슈퍼 좋아 귀엽다 안 맞네 안 맞네 빠세 나이스 아디라 잡고 우아 무서워라 부금 부금 진짜 좋다 엉매 기다리셨어 쓰실 것 같았어 아아 까비 우아 우아 왜 맞아 우아 왜 맞아 얘 초우수한 헤이 아치 왜 앉았냐 우아 왜 안 앉았냐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저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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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우키를 은근히 대회때 안하더라구요 요새 빨리 고우키로 누가 우승해야 고우키 너프 할텐데 우와 길겠다 어 이거 엄한데 이러잖아 오호 으 으 우와 아이고 끝거리 자 데려가 데려가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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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당췄다 와 천재 어 오 오 오 오 오 아하 오 오 나갔을걸 우와 막았어 아 맞다 10이지 저거 터졌구나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0 아 아깝다 우와 여기서 우종이 나온다 노크티스 하는게 잘못이네 노크티스 하는게 잘못이네 보키보단 낫지 그래도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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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참으신다 아 아까워 네 맞아요 슈퍼슈퍼집 맞아요 나이스 나이스 어어어 아 왜 초폭 썼는데 야 나이스 야 오라이 이제 횡으로도 피해지죠 그거 바뀌어가지고 바껴가지고 우와 와아 와아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으어 우와아 이제 달려갔다 와아 아 이게 안나가노 와아 잘 피했다 아아 제발점 아아 제발점 야 이거 뭐 레드 레드 어떻게 생각하셨나보다 아아 오반데 빅사리 우와 까비 안까비 어 어? 어 뭐야 개호바야 아이씨 왜 못 데려가는데 하늘러 아 이거 아까운데 우와 나이스 네 해주세요 질문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우와 위험했죠 위험하네 위험하네 아 정신났다 어 아아 초풍 연습이요 연습모드에서 삑살이 안나고 열번정도 나갈게끔 그렇게 연습하면 좀 도움될걸요 아 아깝다 우와 왜 앉았어 빵빵 와 진짜 빠르다 네 삑사리 없이 10번 그리고 맞추는거 10번 상대방 눕혀놓고 10번 이런식어를 내가 원할때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놔야되요 어 왜 왔지 자꾸? 나 가드했어 으윽 으윽 와 쩔었다 어 동력님 어서오세요 럭티스는 미래가 없는거 같대 아잇잠깐만 2타가다 안했다 양심고배 같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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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양발 눌렀다 와아 와아 이게 엠병 와아 잘 때렸다 어 바보 잘 막았다 아 왜 맞는거지 이번엔 맞을게 아니었는데 어휴 와 나 다섯번 졌네 이게 뭐다 이제 못 이기겠다 자꾸 나만 벽으로 가는거 같애 어우 팍 우와 이걸 안 일어나신다고 어 아 레이저차 안나갔다 까비 맞아요 미션도 나중에 지겨워져요 100은 찍었어요 이미 오미 아 레이저차 와 횡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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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정신을 못차리겠노 이번판 중요한거 같애 면접 볼 때 정장이 좀 중요한거 같애 좀 멋있는거 입고 가야되는거 같애 어 왜 맞아 막았는데 뿜소어라 짜잔 이야 씨 헤어치 너무 어렵다 시계 뱅치면 우종 맞고 반시계치면 조풍 맞고 어디로 가야합니까 나이스 나이스 아 초풍 까비 좋아요 오오 좋아 좋아 가자 외국사람들이 헤이아치를 엄청 좋아한다니까 아 걸렸어 진짜로 아 말리부가 진짜 이쁘던데 우와 개겨 우와 쩔었다 와 뭐야 아니 아 별게 안좋아주노 까비어 나이스 어반데 대초인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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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못했다 아 아 아 아 우와 우와 괜찮아 괜찮아 뭐야 이래야 되노 아 아 아버지 쭉 뭐야 어떻게 막지 어떻게 막지 보이나 형님 퇴새가 보이십니까? 어 누가 있는데 왜 맞아? 아우 공룡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써요 신기하다 내가 쓰면 거의 한숨 쉬고 나가는데 부드럽게 나간다 와 지혜야 뭐야 퇴새어 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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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크 아 졸라 무섭다 어 형님 저도 같이 게임 좀 저도 같이 아 왜 앉았냐 아 기다렸다 나이스 아 와 위험했다 아 아 오반데 와 와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쏜다 아 영병 반시계가 답이구나 그냥 이상하다 나이스 저 사람 소용돌이 저 사람 강태 좀 시켜주세요 미리 사전에 차단합니다 강태 좀 시켜주세요 와 쩔었다 우와 저 자리 여기서 나오네 아 저기 그 유명해요 저 사람 여기저기 다 어그로 끄는 사람이라 내 주변 사람한테 반발하는게 참을 수가 없다 짬노 아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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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사이드로 맞을 줄 알고 일부러 뒤로 일어났는데 으 어허 어허 아 나이스 으 으 으 으 으 와 잘못 때렸다 아 공쟁이 아파 와 오 저런 패턴이 지렸다 와 침착해 반시계가 답이다 쩔었다 와 어떻게 어떻게 막지 우와 우와 아 대박 나도 테스트 하고 싶은데 나는 계속 당하고 있고 오 아까비 와 침착한거 봐 와 와 나이스 너무 잘한다 와 실전적 내라미 질러 오예 아 나도 실전 기호초 갔어야 되는데 아 아 백댓시 한번 치고 떨었다 나이스 제가 3대장이나 됐었어요 와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줘서 와 앉아있었어 쩔었다 벅 벅 아 아 진짜 영감처럼 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아 쩐다 아 아 벅이네 오 태켄 크래식 아시면 아실 텐데 상대분 근데 요새 시작했으면 모를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 웨켓마신 이런거 모를 코찌찌리 시절에 웨켓마신 알려주신 분이에요 와 아실거같은데 아니었네 뭐하노 뭐하노 마신 뭐냐 와 못앉았다 와 아 아 초풍이었는데 아 초풍이었다 아 대신 안 나갔다 나이스 아 이야 정통파 딜캐보소 죽었다 호호호호 와 승헌이 형 옛날 옛날 승헌이 형 같다 이겨보고 맵 좀 바꿔보자 내가 좁을 줄을 못하나봐 우와 소름 어 왜 이기나? 아 어이가 없네 어 윤도님 안녕하세여 쩔었다 아니? 형님 저도 때리게 해주세요 저도 때리게 해주세요 아 남 때리고 싶다 아이씨 히힣 흐흫 흐흫흐흫 쑤 와 오반데 오케이 알타기 잘 때렸다 알타기 잘 때렸어 뭐였지? 어 갈린건가? 갈렸나봐 갈린건가? 갈렸나봐 갈린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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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자리 나올줄 알았는데 뭐지? 우와 갈린건가? 내가 능나봐 아 바보 갈린건가? 오탈이다 총 맞추느라고 일부러 반시계로 했네 나이스 오 무서워 아 왜 안 맞는데 아 이거 좀 심하다 파크 방금은 어 가나 크롱키는 무서웠어요 오 오 후우 두디 한 번 걸렸다 우와 괜찮아 괜찮아 와 천재 나이스 네 맞아요 헤이하트 장인이신 분 3대로 되나가셨던 분이에요 와 이거 어떻게 막았지 와 이거 어떻게 막았지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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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축틀려서 모르겠다 진짜로 어떻게 해야될지 아 참아 참으라고 왜 내가 먼저 개겠지 나이스 어 확정 우와 벽강대로 먹어 우와 양발 눌렀어 오예 벽으로 안돼 이겼다 우와 네 중단이 좋아서 봉신유중에 그래서 헤이아치가 안전하고 좀 좋죠 따라오네 아 왜 앉았지 아 왜 앉았지 아 아깝다 어 아까워 아 아 아 아 압박 미쳤다 어 어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예 대비를 변신하면 레이지 날라가요 으 으 으 으 으 벽 갈수 있겠니? 못간데? 역시 우종은 지옥이야 꼬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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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죽이고 싶었어 왠지 모르겠는데 오 위험했다 명순아 그냥 일어나지 오예 아 이거 모른다 이거 이긴거 같은데 와 적었다 아 왜 자꾸 맞지 저거 우와 와 안일어나니까 바로 오 저런 심리가 되네 천재 이제 그만 써야겠다 너무 많이 썹다 오 오 오 오 오 오 으응 와 짬발 쓸까 하다가 기상킥 절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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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닷대 많이 였고 아이씨 대초였으면 기원이 나가냐 데뷔 때 내가 또 대회 때 대초 나가서 죽으면 열받을 것 같다 아 대초래 기원 나가서 죽으면 열받을 것 같다 우와 다리 길어 천재 안돼 안돼 끝나면 안돼 아 진짜 흘렸어 진짜 흘렸어 진짜 흘렸다구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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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